을 의대 교수들 전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지금 보는지 여기서 이제 의사들의 단이라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제합니다. 일주일 정도 단식했던 3개 대학의 대표입니다. 의대 교수가 단식할 정도니까 삭발하고 이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희복 교수, 강원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충효 교수, 고려대 의대 비대위원장 박평재 교수 세 분입니다. 진정한 의로위기는 이제 시작이고 올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겁니다. 최대 고비가 아니고 큰 고비가 되겠지만 최대 고비가 안 되고 계속될 겁니다.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온갖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늘어날 것입니다. 암환자 수술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건강검진 이로 새롭게 진단된 암환자들이 제때 수술받기가 힘들어져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 항암수술 뺑뺑이가 도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눈앞에 추석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시기는 이번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소설하시는 육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눈을 뜨고 출근하게 되면 항상 배드는 환자로 다 가득 찬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지 않는 것이고 암은 계속 통계적으로 평균치만큼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처리해야 될 병원이 중지가 되더라도 암환자는 계속 발생해서 이런들 병원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분들이 아는 겁니다. 제 환자들은 수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그런 질환이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지금 어려울 때니까 암정식이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만큼 새로운 신규환자가 나오는데 신규환자들은 이제 수술받을 가능성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수술뺑뺑이 암수술뺑뺑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 응급실이 많이 몰리고 구정 때 몰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환자들은 겨울에 환자가 많이 몰리고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솔직히 하는 겁니다. 현재 한 교수의 사직이 연쇄 반응으로 작용해 아예 특정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북대학교의 여러분들 흉부외과의 배교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거의 초토화됐을 겁니다. 신규환자진료는 아예 진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6개월만 버티면 승리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때는 의료체계가 가속화돼서 붕괴가 암환자 뺑뺑이를 비롯한 환자들 피해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충북대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뒤에 원래 5, 6개월 정도 열리는 수술방이 3개만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은 응급외상환자를 수송하고 한 곳 스탠바이를 해야 해서 정규수술용은 한 곳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게 대여섯 개의 풀 가동하다가 한 개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암환자들이 증가하면 수술받을 곳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어 의평원 평가에도 통과하지 못할 거면 또 무리수를 두겠죠. 의평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평원 원장을 날려버리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바꾸겠죠. 그러면 그건 국제적으로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 국내쪽으로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든 9월에는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의대 정원 취소로 피해를 보는 1500명의 수험생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 세 분의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이라는 것이 삭발하는 것하고 단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고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반개혁 저항에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13일자 거든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직한 전공의와 반개혁 세력을 보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인식이니까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획의 발권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기신 부분들이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네요. 개혁을 해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방향도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개혁 과정에 희생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과정도 없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바로 반개혁입니다. 계획이 아니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 망가뜨린 게 계획입니까? 멀쩡한 빌딩도 다 무너뜨리고 지푸라기 옷막 지으면 계획입니까? 이렇게 한 분께서 이야기를 야무지게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보시면 용어가 참 강하죠. 반개혁 세력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용어를 쓰기가 힘들 건데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해왔는가가 참 중요하죠. 이게 검사용어 같아요. 군용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결과물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인식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개혁 저항 이런 용어가 참 쓰기가 힘들거든요. 대통령이 반개혁 저항 이런 용어를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뭔가 아니까 본인의 의식 본인의 인식의 틀 자체가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딱 듣는 사람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들으면 내가 그러면 반개혁 세력인가 의료계가 들으면 반개혁 세력인가 이렇게 되묻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용어를 쓸 때.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의 소위 인식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 개혁 저항 세력이 곳곳에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런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문제인데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면 기득권, 악의 축 이런 의식 수준인 겁니다. 이걸 수십 년 어쩌면 평생 구축된 이미지라 바뀌지 않을 겁니다. 좀 좋은 나라 여행도 하고 좋은 풍습 좋은 문화 같은 걸 접촉도 하고 오픈마인드로 살아봤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를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죠. 특히 저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강한 이야기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분은 저런 식으로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60을 넘어서 처음 더 부러운 소리는 한참 배우는 학생들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직한 전공이가 반개혁 세력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어라는 것이 항상 강한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당정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료 현장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9월 13일 날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있더라도 4대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아하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참 이제 볼머리를 앙는 상황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하고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넘어서 어려움에 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찬물을 확 깨얹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반개혁 세력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통령이 그냥 밑에 여러분들 글씨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지금 시점에 나오는 거죠. 완전히 뭐죠? 찬물을 깨얹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하고 대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언급실에 가 가지고는 진로비를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 건데 좀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오늘 과학은 여러분들 통계에서 그래서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아이들과stein이에요. 그 다음關에 계속 다 변화할 게 이런 거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는 저의 삶과 그는 저의 이승협이